분당 중앙교회가 지난 8월 25일 설립한 재단법인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이 2023년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의 후보자 추천과 시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중문화상은 성악, 기악, 뮤지컬, 대중음악, 무명, 대중과수 등 음악 분야와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문학 등 문화예술 일반 분야로 구분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선교사 자녀 등 문화 취약계층 인재들도 발굴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언론인들을 위한 특별상인 언론 문화상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인 최종천 목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총망받는 숨은 인재들을 찾아내 인물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으로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류의 실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확산시켜 대내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은 총상금 약 2억 원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단체 개인의 접수를 받아 12월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2023년 12월 24일 분당 중앙교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2023년 12월 25일